재난지부터 하죠 족보에 전혀 없는 공기 사람이 쳤을 때 나올 수 없는 공기 어휴 이만 빠졌네 한 열 개 치면 하나 정도 들어가라 봐 그러다 픽셀이 멋지게 픽셀이 아휴 이러네 야 니가 언제부터 내 말을 잘 들었다고? 무슨 일인지 이상하네 아 이게 이렇게 치면 된다고 따다닥 계속 받는다고 사람이 착하게 사는 다 보답이 있어요 아직 안 맞았어? 네 1점이야 너 1점 쳐서 내가 1점 친거야 아 100% 죽어 이거 조긍이 나와서 늦게 돼 100% 죽어 조긍이 나 조긍이 나 조긍이 나 이렇게 죽는 거지 1점 1점 상자 쳐야지 이거 새 쎄졌어? 2개 정도 넣어버렸어 아닌데? 어떤 상자 했었죠? 스위치야 땀 응 네 응 나 이렇게 쳐야 돼? 요즘 자세하게 이상해 진격이란 뭐야? 전진 전진 구 열 아하 하나 둘 셋 아 넷 오호 피하기 피하기 뭔가 이상한데 내가 아닌 것 같아 자세하게 자신이 없어 이상해 좋다 뭐야 8에 치세요 18에 7 18에 17 왜 이렇게 치지 자꾸 누웠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많이 차 많이 차 아 짧아 약하다고 해야 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또 야 야 으흠 쭈 쭈 쭈 쭈 쭈 쭈 5절 어이 못 쎄 4개 생각은 일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대결 치는거지 일자 아닌가요? 근데 거의 일자 비슷한거야 아? 5절 5절? 5점? 네 6점 아니고? 5점 7점도 아니고? 5점? 이렇게 좀 그러고 일어놓고 올라가 아 이게 안 났어 살살 좀 쳐봐 괜찮아요 정교하지가 못하네 이거 뭐예요? 틈이 없는데 네가 안 났는데? 틈이 없어 1점 1점 딱 작당해보죠 밀어내고 아 안 밀어내네 2점 건드려? 건드리겠네 3 흰 아 이 세포포쇼 계산이라고 하죠? 뭘 했는데 계산을 쪽나는데 하얗고 갑자기 그래서 그래? 놀리냐? 흫흫흫흫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양이고?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이거? 하.. 하.. 재산이었다 자신이 없었다 아 그렇지 아 하얀거 맞추기 이게 확 빌려는 사람 딱 맞네 딱 하얀거 그게 맞냐?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점 10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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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게 맞네 하 어떻게 어 아 안 죽었어? 아 약해 а 이 당근보다 가락을 쳐야지 아 왜 약해온거야 삑사람도 이정도농게 안나와 아 야 쫑났어 아 이 쫑이 났어 아 힘이 없네 생각없이 공들이 다 이끄져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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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어 이거 그거네 수리쿠션 배치 공모가치기 아냐 아 짧아 쫑나서 수공 수공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아유 씨 야 이게 뭐야 힘 조절이 뭔 생각을 미친거야 이게 맞출 생각으로 치는거죠 어 나만 치면 되죠 어 난 뭐 그런거 힘든거 내가 치면 어 야 야 야 야 힘드세요? 내가 치신거 같으세요? 야 이거 슥슥 빠지겠는데 이거 1점 1점 1점씩 쳐서 이거 언제나 치실라나 이거 어차피 이제 한큐잖아 남은게 고맙네 응 노브레인 샷뿐 안해 노브레인 샷 노브레인 샷 노브레인 샷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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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히셨네 이게 인간이 셋뿅으로 사는 인간은 역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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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아무 상관없는 게임형이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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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부에다 인생을 좀 투영하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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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얗여여.. 와 큰일나봐요 왜 안빠지면 빠진데 안 빠진다 아니 아저씨 진심으로 마실수했네 마실수 빠질 뻔 했다고 야 진짜 야 이렇게 산다 쪼기네 쪼? 야 그렇게 쪼갔어? 두개 세 개 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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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네요 아 진짜 입자대기 진짜 쉽지 않은데 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인정 저거 왜 그러는거야? 형씨 네 형씨 오늘 나 엄청 잘하네 아 제가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싱거운 사람이에요 정확한 거 잘 못삽니다 다급적이지 못해요 아 못나가 아 기가 막힌 죽여 죽였죠? 힘이 애매하죠? 아 기가 막힌다 아 미쳐 아 아 아 탁으로도 이러신다 아 아 아 아 왜이러서 있어 나 깎이 돌겠구만 아 아 아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공부 시빌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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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남미공인 뭐야라고 말할 너 그정도 되는거야 너 흡입 야 대타 성공이요 야 네가 거기서 왜 튀어나와 야 진짜 흡입자 선생님 대타시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야 야 이게 진짜 왜 응 와 와 아 괜찮습니다 이겼습니다 아하 아하 힘이 나 아 뭘 보챘어 2점입니다 뭐 다음주에 끝내는 좀 뭐 과장님 또 죽었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얇게 죽어 죽었어요? 친구 아니고? 나중에 명성 벌려봐 안좋은 스팸이 할수없는거지 뭐야 흠흠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서 2점이면 돼 뭐라는거야 너 지금 흠흠 야 이거 짧은데 어? 짧게 들어갔어 3점 어 역전 당했네 뭐야 이게 4점 아 당국아 너랑 화두친기가 넣자면 되나 뭐야 어떤게 그지같이 됐어 당국아 두께없어 야 야 이게 뭐야 4에 3 4에 3 4에 3 어 안되겠는데 흠 과연 사굴 중에 요 사굴 먹자 이거 야 내가 일로 왔잖아 하구치존이 제이셔 아 아 시안할 자감도 남겨가지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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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야... 겨우 맞았네 양이에요? 양이네 저거 응? 1점에 이야... 짜증... 야... 짜증! 짜증 나면 뭐하나요? 절로 가야 돼 저기요... 개 공이거든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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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이상한 아저씨야 저 아저씨 그쵸? 부족지 여러분 당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너무 어짜라가지고 못치겠어 아이고 당구치는데 기분은 어째하시냐 하십니까? 성공인가? 뭐야? 성공이네 2점 성공! 성공! 니가 뭘 성공했다는거야 3점 여기 있어야 돼 아 떨어져 저게 정말 치기 어려운거고 이제 딱 코너 있어가지고 다리까리 하고 너 이제 확돌아야되는지 양기 쳐야되는지 두께로 치는게 사고 지켰대 사고 지켰대 미치겠네 야 이해하는거 야 저공이 저기에 붙어있으니까 우리 어렵게 어렵게 힘들겠다 저거 하나 맞추려고 이거 치시죠 이거 난 이거 이렇게 걸칠거야 아 이걸로? 뭔 소리라는거야 너랑 나랑 다 안타구 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면 이 면을 맞춘다 면 따기 자 뭐가 어려워 그 면을 딱 맞춘다 조절한 다음에 공이 앞으로 밀리지 말아야돼 관성만 기겨서 팍! 팍! 그럼 더 어렵게 세워줄게 너 저거부터 정 야야 너 저것도 만만치 않은데 큰일난데? 우리 망했다 다 해법이 있죠 그렇게 위해주고서는 택도 없죠 그렇게 옆에 정하는 택도 없죠 그렇게 무시를 쳐도 택도 없죠 그냥 택이 없는거에요 그냥 택이 없는거에요 아하 야 비겁하게 도와주는거야 내가 못칠까봐 내가 저거 못치겠냐? 에휴 야 도와야지 에휴 아아 아 기분 나쁘게 세워줄게 야 기분 나쁘거 치고 너무 살살쓰기 같은거에요 살살쓰기 너무 많이 어? 그쵸 당황하셨나봐요 쫄개네 아 아 몇개 남았는지 불러줘야지 어 다섯개 남았습니다 이만 이 풍경이 아니잖아 어 형 그쵸 그런거에요? 응 저 사모지존인데요 이게 누군데? 이거 있잖아요 아 사이트같은데 4개 쳤나 남았나 야 야 야 야 4개 남았죠? 야 애매하게 말하니까 애매하게 치잖아 너 진짜 어 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너 내가 대신 너한테 네? 악을 날버려서 총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 아 진짜? 어디 비겁자와 어 형 정정경당자의 대결인데 네 너 한번 쳐 봐 잘할 수 있게 보자고 이제 그래 그래 봐 이제 왜 너 아 아 아 무슨적이 많았어 뭐하는거야 멈추게 해 남들 닮고 싱싱해 뭐하는 거야?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하는 거구나 학습생 학습생 닮고 와서 잠만 자고 하는 거구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너무 많다 2점 찼나? 3점이야? 4점인가? 4점인가? 4점? 4점? 5점인가? 4점 5점이 찍은 거 하나도 없어 공이 이게 뭐야? 지금 게임 말고 게임 말이잖아요 야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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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기를 쓰는데 네 공이 담았을 때 이런 공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학습생 닮고 싶어 여기가 응 응? 힘이 있나? 힘이 있나? 아 힘이 없네 아 정말 너는 너무 못 치는 거니까 야 250,000대 킥공이 이렇게 쓴다는 게 어? 아 왜 나 맘을 달랐어 왜 화를 내 정신이 다시 혼자 파는 거야? 화를 내 아 무서워서 못 치게 당부를 어? 아 이게 뭐야 아 오 아 아우 약해 이거 이 찬스볼이 세이프 아 아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어떻게 안 모여 내가 쳤는데 누가 쳤다고 내가 쳤다고 안 모였다고 말이 되네 어? 어? 두 개 두 개 두 개 쳤나? 두 개 남았나? 이런 거 두 개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끝낼 거거든 한 개 뭐 하실 필요가 없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왜 또 코는 모이긴 했네 오 오 오일까 봐 아 둘 시작 습관적으로 보일까 쓸데없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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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만나니 어머 내가 모으게 둘 걸 그랬죠? 나 뭐라고? 쿠션이야 나 사실 올렸어 510이야 안 믿어? 하나 죽지 그러셨어요 아니 내 점수 내가 놓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나 510이야 안 돼 안 돼 그럼 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3쿠션 다 개 아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네 이게 길어요 손에 돌리기 어려워 아 길게 치시면 되죠 멀잖아 1,2,3,4 4쿠션 이게 딱 애매하게 여기 떨어져서 잘 쳐도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 아 애매하게 보여줘? 네 아이 길게 아이 길게 뭐야 뭐야 그치? 그치? 왜 나아가 이렇게 어 그러네 야 남의 일이냐? 너 그러네 하면 끝이야? 제 일은 죄송하다고 해야지 왜 그러실래? 어? 야 죄송합니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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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죠 이런다고 이런다고 어 이런다고 어 그럼 어떡해요 다 씨라 그래야지 아 다 씨를 어디있어요 당구에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형 형 직접 해? 엄마 끌어야겠어 야 밀려놔 밀려놔 아 조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까봐 밀었어 밀었어 아 잠깐만 세 개 쳤게 세 개 나올게 어 야 역시 하도 너무 잘하는구나 야 엄청 센데 야 이걸 놓쳤다고 이거를 내가 놓쳤게 어 자동을 놓쳐봐 자동을 놓치자 괜히 회전한거 같아 소리 쿠션이에요 하나 둘 셋 가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 멀 sanctions 최대한 어렵게 석! 안보이면 더 좋고 끊지 않지? 체수불이네 이거 나 뒤돌려줄 수 있었네? 어? 포기한거 꺼내봐 3개 남은 상태에서 아 없네 3개 남았는데 4개 남기고 남은 개수 중요하지 않았어 끝났지 남은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아 이건 못칠 수가 없는 공이잖아 아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아직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승리의 여신은 니로지라도 쉰다 여기 안온다 승리의 여신은 얼마나 바쁜데 1층 바쁘자 빛 좀 기온다 여기와서 간섭하겠지요 네 계속 만든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만들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잘하잖아 야 3개 남았어 맞아? 아까도 3개 남았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갔냐 아 너무 뻔했어 종락 최다 captures 자 가리 빠 Data 그 말을 잘 듣는다 상대가 전혀 셀세없어 몸을 계속 주면 다한파로 연결이 되는거다 아 Güell 묹심 없이 바로 펀트로 들어가는데 아니 야 야 진짜 너무 까뛀 思흥이다 정말 극중함 없이 바로 펀트 돌 reinvent 적들어갔어 다음을 기억한다 픽사지와 졸업해서 완벽한 게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많이 넣었어 어떻게 저러가 보이야 왜 사람이 야같이 해야 되지 어우 짧다 어우 회심의 1G인데 이게 긴 거지 짧은 거야 도대체 너는 야 어떻게 어디서 뻔드뻔으로 바로 돌려 야 야 이게 왜 밀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밀린거야? 얇은거지? 난 도대체 단어 선택이? 좋았어 어느정도 300이다 300을 이렇게 해야지 기운이 없네 이렇게 날씨? 기운이 없네 기운이 없네